안녕하세요. 식물을 좋아하는 30대 주부 유튜버 초록숨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 소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잘 몰랐는데요. 원래 1편으로는 이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 어떤 영상을 찍을 건지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왕초보라서 이제야 찍습니다. 어제 배웠는데 그렇더라고요. 저는 다육이랑 꽃을 좋아하는 30대 주부고요. 저는 다육이랑 꽃을 키워가는 영상을 위주로 찍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버니까 왕초보 유튜버가 어떻게 상당하는지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쭉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